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아우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참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케이팝 케이팝은 한국 정식적으로 케이팝은 한국의 언어를 박했습니다. 케이팝을 통해 한국의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케이팝이 대박인가요? 왜 사람들이 케이팝의 관심이 많죠? 잘 생각해 케이팝의 대박인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자세히 높아기입니다. 사람들이 케이팝에 관심을 나지는 한가지 이유는 자신의 얼굴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친구를 통해 케이팝을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케이팝 비디오를 볼 때 어? 이 사람이 잘생겼다.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한국 노래와 한국 가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케이팝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좋은 음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유가 좋은 음악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죠? 케이팝의 매력은 춤과 신하는 음악입니다. 그런 음악은 사람들은 흥미를 돕니다. 세번째 이유는 패드클럽입니다. 케이팝에서 가장 득득한 곳이 이 패드클럽입니다. 케이팝 세계를 입력하면 새로운 아이든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자동적으로 그 패드클럽을 가입합니다. 패드클럽에서 뭔가 가족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같은 가수를 좋아해서 하나가 넓게 됩니다. 그리고 패드클럽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빠가 어디 있는지 보아수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펜사이드 누나입니다. 펜사이드 누나는 팬들 중에 오빠에게 가장 특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펜사이드 누나는 극제 배너락에 첨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잘생긴 오빠와 좋은 음악 그리고 이 득득한 패드 케이팝의 대박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